오는 7월 개막하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 댄스 경연인 브레이킹 종목이 정식 채택됐죠. 이것을 기념하고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2회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. 시상규모가 총 1100만원으로 총 6팀을 선발한다고 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 마포구가 4월 27일 열리는 레드로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. 오는 29일까지 지원 가능한 이번 모집은 동영상 심사를 통해 6팀을 선정하며 전국 스트리트 댄스 팀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5분 이내 예선 동영상과 참가 신청서, 팀 대표 사진을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제출 후 유선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선발된 6개 팀은 4월 27일 페스티벌의 메인 무대에서 토너먼트식 경연을 펼치게 되며 심사위원이 다수결로 승자를 결정해 최종 1에서 3위를 선정합니다. 시상규모는 총 1100만원으로 1등에겐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. 오는 7월 개막하는 파리올림픽에 브레이킹 종목이 정식 채택된 것을 기념해 열리는 제2회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에 열정 넘치는 댄스팀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이세중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